네 이번에는 CAD 데이터를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는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왜 가져갈까 그냥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가서 확인하는 용도로 가져가면 안 될까 네 그게 가능하다면 그냥 가져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 스케치업이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3d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데이터 이외에도 뭐 이런 테이블 가구 뭐 어떻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변기에 어떤 디테일들 뭐 그런 것들 수전의 어떤 디테일들 뭐 그런거 여기 뭐 이런거 이 냉난방기 같은거 디테일들 이런거 타입 가져가면 이거 이거 동그라미 이런거 다 하나하나 다 데이터가 돼서 가가지고 작업할 때 항상 어려움을 겪거든요 뭐 이런거 굳이 해치 이런거 당연히 이런걸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글씨 텍스트 뭐 이런 숫자 표시된 어떤 디메이전 같은 경우도 가져가지 않아요 당연히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거 뭐 불필요한 것들 안 가져가는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흔한 인테리어 어 캐드 도면에 어떤 상태들이 좀 뭐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지우는게 이제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지우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걸 먼저 선택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건 이 영역이다 그럼 이걸 선택해서 컨트롤 c 를 눌러 주시고 복사해서 자 새롭게 파일을 열어서 컨트롤 v 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v 를 하는거죠 그 다음에 줌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데이터는 그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이거 이제 지워줘야죠 다 지워줍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꼭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셔야 되요 벽면 뭐 이런거 디자인된 어떤 설계의 중요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네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어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 줍니다 이때 저장을 할 때 네 세이브 세이브 에지를 눌러 주시고 도면의 파일 형식을 CAD 2000 으로 맞춰주세요 DWG CAD 2000 으로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스케치업에서 불러올 건데 스케치업에서 불러올 때는 임폴트로 불러오죠 임폴트 네 좀 전에 저장했던 애 중에 DWG 네 이거죠 여기서 자 옵션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네 유닛은 모델 유닛을 따르되 우리는 어쨌든 밀리미터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부르시던가 아니면 모델 유닛 체크된 대로 네 모델 유닛 또는 뭐 그냥 밀리미터로 하고 불러줍니다 임폴트 불러주면 불러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네 이렇게 딱 간단하게 들어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컴포넌트 같은 데도 데이터가 막 쌓여요 여기에 이 도면 말고도 별도의 변기 데이터 뭐 데이터 뭐 데이터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안 좋으니까 정리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불러 와서도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레이어 부분인데요 레이어가 이렇게 불러 와 졌을 거에요 이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려진 영역까지도 다 불러 와 졌는데 음 자 이렇게 해 줄게요 우선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많으면 레이어 정리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 여기 지금 보시면 연필 모양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이 레이어 이름을 도면 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필 모양을 도면 이라고 돼 있는데 찍어줍니다 이게 이제 커렌트 레이어 현재 레이어라는 뜻인데 자 얘네들을 다 선택해요 쉬프트키 눌러서 여기서부터 쉬프트키 눌러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면 레이어를 지우죠 이때 레이어를 지울 때 자 move contents to default 레이어가 아니고 move contents to current 레이어 그래서 현재 레이어로 모두 다 옮겨준다 그래서 ok 눌러주면 이 도면 쪽으로 싹 가요 자 c 도 마찬가지고 네 자 레이어 0번은 default 거든요 레이어 0번은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자 c 번 c 는 지금 눈으로 가려놨는데 이게 이제 그 음 조명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두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거 만약에 그냥 내가 이거 가려진 애를 전체를 다 지우고 싶다면 네 그냥 마이너스 누르고 딜리트 컨텐츠 를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딜리트 컨텐츠는 뭐냐면 내용까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 컨텐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면으로 되어 있는 애하고 레이어 0번이 남았죠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한 동작은 뭐였냐면 그 레이어 0번에 지금 도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얘가 어 지금 현재 컴포넌트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낱개로 선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요 근데 바깥에 영역에 가보면 레이어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해당 컴포넌트는 레이어 0번에 들어있고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보면 이 선들은 도면 영역에 있어요 자 이거는 레이어 파트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얘네를 이 레이어 0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도면이라고 바꿔주시면 음 이 컴포넌트 이 그룹화 되어 있는 애도 도면에 들어가고 더블클릭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선들도 다 도면에 들어가 있는 거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면을 정리해서 레이어까지 정리를 좀 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이건 이제 현재 레이어는 잠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가려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도면이 감춰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도면을 싹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드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